안녕하세요 월스트리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장마가 조금 온듯이 떠니 비가 이제 안와요 남건 무더위만 남지 않았나 싶은데요 증시도 정말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데요 우리 다음 주에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중요한 게 있죠? 물가입니다 일단 월요일에는 중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중요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생산자 물가가 목요일에 바로 뒤에서 발표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첫째 주간이 약간 고용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주간은 보통은 물가 쪽과 관련된 지표들이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물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소비자들,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만큼의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월요일에 발표되는 뉴욕 여는 소비자 기대 조사와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내에 있는 기대 인플레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대형 기업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의 고용과 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중소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소기업들의 현재 컨센서스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화요일에 발표되는 6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일정에서는 연준에서도 보면 FMC 회의가 7월 25, 26일에 있을 예정이어서 그 전에 발표되는 베이지북이 수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와 캐나다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치적인 일정 중에서는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갑니다 그 자리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요하죠 2분기 실적 시즌이 대형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점 다음 주가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반기가 끝났어요 정말 화끈했던 상반기였습니다 우려도 있긴 했었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시장이 정말 하이로켓으로 쏟았던 시점이었는데 한번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테크 기업들이 증시를 거의 이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빅세븐이라고 하는 기업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에 빠진 게 있더라고요 구글이 빠졌습니다 구글이 빠졌는데 지금 보시면 알파벳이죠 전체적으로 이 기업들이 상반기에만 무려 연초 위에 60%나 상승을 했고요 S&P500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 정도 상승을 했고 이 빅세븐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4.5% 그러니까 갭이 이만큼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시면 애플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기업이 3조 달러 시가총액 3조 달러에 등극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전체 시총이 대략 1.5조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야 애플의 시총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총 변화를 보면 S&P500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에 대략 한 5조 3천억 달러 정도가 늘어났어요 5.3조 달러 정도가 시총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중에 한 80%는 빅세븐이 차지했다 기업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가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늘어나는데 기업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걸 또 한번 브레이크다운 좀 세분화해서 보면 이 전체에서 이 파란 게 애플입니다 애플이 대략 9,84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전체 증가분의 한 20% 정도를 또 20%죠? 그렇죠? 25%네요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뒤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렇게 상승폭을 상당히 상승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 흐름이 특히 AI를 강조했던 그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뚜렷했을까라고 한번 보면 지금 보시면 계속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 중에 S&P500 전체적으로 보면 이 추정치가 되게 플랫해요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뭐가 발생하죠? 밸류에이션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밸류 부담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적정 수준의 이익 대비했을 때 주가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밸류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있는 건데 그런데 또 빅세븐은 또 얘기가 다르긴 해요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2020년 팬데믹 발생 당시에 얼마만큼 이익 증가가 나타났었는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지에 대한 이 비교표를 나타낸 건데 한번 보실까요? 이때는 연간 전체적으로 대략 한 26% 정도 이익 증가가 올랐다 이익 추정치가 상향됐다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상반기에만 이 빅세븐 기업들은 대략 한 24%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연율로 하게 되면 48% 정도가 되겠죠 엄청난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S&P500 전체적으로는 이익 추정치가 플랫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빅세븐은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전체 다 그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좀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보시면은 이 이익 상승을 기여했던 기업들을 보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를 뽑을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올랐고요 알파벳도 연초 대비 소폭 올랐고요 아마존은 거의 플랫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엔미디아가 엄청나게 많이 상향 조정이 됐고요 테슬라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도 상당히 크게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애플은 상대적으로 연초 대비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내에서도 약간 좀 차별화가 된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께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 기업들은 대략 7월 20일에서 말일 정도의 실적들을 다 발표할 텐데 2분기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매우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상반기에 이런 기대치 이상의 움직임들이 내용들이 나와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지금 시장 상승을 어느 정도 좀 지지해 주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 투자에 상당히 매력적입니까? 라고 또 물어본다고 하면 저희가 시장에서 보는 지표가 있어요 에코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주식과 채권을 놓고 두 개 중에 어떤 게 좀 더 매력적입니까? 라고 보는 거죠 투자하기에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보통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익 추정치를 하잖아요 이익 추정치에서 채권의 무의험 수익률을 빼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움직임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2007년 이후에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수치가 올라갈 때는 주식 투자가 매력적이고요 이 수치가 내려올 때는 채권 투자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채권 투자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 어느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허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실물경규와 금융시장 간에 괴리가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6월달 데이터를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 괴리가 이전까지는 이 정도였었는데 이게 지금 이마만큼 벌어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과거에 한 번 보면은 거의 뭐 역대 최고 수준에 준할 정도로 괴리가 크게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아시겠지만 제가 종종 평균 획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졌던 것들도 종례에는 이렇게 좁혀지는 과정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렇게 가다가 이마만큼만 벌어져 있다고 하면 벌어져 있는 게 다시 좀 좁혀지는 과정들이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아마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OECD 경기 선행지수이죠 간밤에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보면 일단 G20 주요 경제권이죠 이걸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반등세 그러니까 경기 회복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아직은 그 추세 자체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앞에서 보셨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온건한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거는 원지수예요 원지수 베이스로 지금 본 건데 이거 말고 작년 대비로는 어떻습니까 로코 본다라고 하면 지금 최근 추세가 저점에서 이렇게 돌아나오는 모습이 작년 대비로는 전년 대비로는 나타나고 있다 라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와 비슷한 경기 선행지수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주에 발표된 물가가 있기 때문에 이 물가에 따른 연준의 대응도 한번 저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제한적 긴축 영역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결 여유를 갖고 지켜볼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기준금리 상단이 5.25%이니까요 저희가 헤드라인 지표 말고 식품과 에너지 같은 가격 변동성이 큰 요인을 제외한 근원 물가 즉 코어 물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기준금리 상단에 거의 근접하거나 또는 그 하단으로 내려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금 물가가 튀는 모습이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연준이 더 성급하게 또는 시장이 좀 더 압박을 줄 만큼 긴축적인 행보를 앞으로 보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작년 3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연준은 1980년 이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기준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월달 FMC 회의에서 이제 포즈라고 하는 즉 일시중지라고 하는 말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지속이 되냐 되지 않느냐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이 기준금리에 선행하는 게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2년물 국채금리가 이미 피크아웃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피크아웃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연준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졌다가 아니라 낮아졌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도 보면 파월 의장도 그렇고요 계속 연준이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추가금리 인상 배제 안 하고 있어 배제할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내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2년물 국채금리가 다시금 소폭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직전 고점이라든지 또는 현재 기준금리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상황이 여기서 좀 더 악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필요성 자체는 낮아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실제 연준이 잠깐 일시정지했다가 일시정지했다가 이렇게 금리를 올린 케이스들이 여러 차례 있기는 했었습니다 문제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는 좀 하반기에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1년 넘는 시간 동안 상당히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유로존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전망치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유로존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재 3.4%이긴 하지만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하게 금리를 올려야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엊그저께 금리 동결을 하긴 했지만 인상에 대한 여지를 계속해서 남겨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예상은 계속해서 좀 완만하게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중 같은 경우는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르죠 약간 이렇게 스무스하게 꺾이는 모습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국가들과 달리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펼치는 데 있어서 여유와 시간이 생겼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연중위원들 중에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인플레가 확고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 기대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이전에 대략적으로 한 2% 중후반 내지는 3%였었거든요 지금 거의 그 수준까지 좀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두 달 정도만 본다고 하면 물론 물론 이렇게 기대인플레가 낮게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솔린 가격입니다 가솔린 가격 자체가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게 이제 유가잖아요 유가가 지금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죠 유가가 지금 내려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하반기 그러니까 8월 넘어가는 9월 10월로 갈수록 뭐가 상세가 된다고요? 기저효과가 상세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소비자 심리와 관련한 부분인데 소비자 심리가 지난달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다 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 고통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자료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고통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기여를 많이 한 게 역시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과거 한번 보시겠어요? 과거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실제로는 어떤 부분이 실업률이 원래 이 고통지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좀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냐면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중요한 게 고용과 관련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일전에도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자 지금 시장에서는 소프트 랜딩이냐 또는 하드 랜딩이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이걸 가늠하는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팩터가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 고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기업 낙관지수 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고용과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의 현재 신용 여건과 관련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보면 저희가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실업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소기업들의 향후 채용 계획과 관련한 이런 데이터인데 이게 지금 역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역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높아지면 우리 채용 계획 채용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는 앞으로 채용을 더 할 겁니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실업수당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고용 여건은 좀 타이트함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지표상에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기업들의 채용 계획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올해 은행 위기가 발생했었고 은행들의 신용 여건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아니라 소기업들이 은행의 문턱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약간 허들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신용 여건이 강화됐고 신용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악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금 여건이 더 어려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이 자금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투자를 지르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고용을 안 하겠죠 또는 지금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잘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실제 최근에 연준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나타나거든요 그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뭐냐면 과거 긴축 통화 정책에 있었던 시점에 부실기업들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가 됐다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재정위기에 처한 비금융기업이라고 하는 게 부실기업을 의미합니다 부실기업을 의미하는데 그럼 지금 시점은 어떠냐 과거 이전 긴축기간 그 어느 시점보다도 꽤 높은 수준에 와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 부실기업의 비중이 꽤 높더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이자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한번 백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자율이 1표준 편차 이상 증가했을 때 그러면 지금이 작년 대비했을 때 500pp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1표준 편차 이상을 훨씬 뛰어넘겠죠 그리고 나서 시차를 두고 이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 2년이라고 하는 게 평균적으로 보면 이 통화 정책이 실물 경기에 미치는 그 시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투자가 대략 2.8% 정도 감소를 했고 고용도 1.2% 정도 감소했더라라고 하는 게 연준의 최근 논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긴축 통화 정책이 제한적인 영역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실물 경기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초입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연준도 실제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S&P 글로벌에서 이게 어떤 지표냐면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투자 적격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비적격 기업 그러니까 이거는 신용등급이 좀 높은 기업과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그 연준의 스터디 결과도 이거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에서 재정상태 즉 대차 제조표가 튼튼한 기업과 대차 제조표가 튼튼하지 않은 기업으로도 나눠놨어요 그랬을 때 당연히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당연히 대차 제조표가 안정적이지 않은 기업들의 부실이라든지 또는 투자나 고용 감소가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게 같은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온전한 수익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자금 조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수치인데 실제로 보면 2022년 2분기에 고점을 찍고 지금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이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비용이 즉 이자 비용이 확대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그 긴축의 영향이 실물 경기에 나타나는 초입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디벨롭이 되고 진전이 되는지 우리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실물 경기 단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썸머랠리의 첫 번째 분기점이 고용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분기점은 물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정치를 한번 살펴보니까 SM400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밋밋한 모습이지만 빅7은 정말 화끈하게 이 추정치가 올라왔더라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타난 주가 상승을 어떻게 보면 좀 지지하는 서포트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다라고 본다면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한적인 긴축 영향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연중 같은 경우는 다른 ECB나 영국이나 호주 등에 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시간을 갖게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토 정상회담도 있고요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있을 예정이고요 또는 북유럽 쪽이죠 북유럽 쪽 국가들 정상들 간의 대화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국과 우리나라와 캐나다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아마 동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또 다른 제2금융권 이슈도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형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을 전달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한 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